어휴... 아잇! 그, 고양! 아니, 왜 길 한가운데를 막고 서있어? 으응! 으잉? 내 집이! 아이, 이건! 정말로! 성가시게 하네, 정말! 옛말에 투공총총설부진하야 횡인인발 우괴봉이라 허였으니! 뭐여, 시방? 뭐시, 휙 지나갔는디? 어? 당신 껍딱 보고 말을 들어본께? 꼴불견이네? 내가? 안 보여주려고 허였는디? 당신 문자쏘기? 또 기특하여 보여주는건께 후딱 보고 봉해주쇼이! 아이고, 주향아... 모두 다 내 탓이로구나... 아이고, 이놈의 어른이놈의 편지를 이렇게 땅바닥에 놓고 에이그! 얼굴 좀 보쇼이! 우리... 서버님 아니오! 아이고, 서버님! 빙팡자놈 뿐 아니오! 어휴... 아휴... 빙팡자놈 이럏‑ 이 상황에 계속 연기를 하는 거야? 오냐, 방자야. 오지 마라. 내가 진영이를 구해오겠다. 걱정 말거라. 소방님도 참 저를 다 속이시고 저 서울서 한가락하고 오신 거잖아. 아이고 이놈아. 떨치고. 설마. 마폐 아니야? 아이고 우리 춘영아 씨. 인자 살았네. 살았어. 너를 이리 누웠다가는 천기누설을 하겠구나. 이리 따라오면. 아이고 소방님. 좋아서 안 그래요.